오늘 제가 10번은 넘게 온 것 같은데 머리를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블루 커트라는 데가 있나봐요 그래서 60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 원 정도 되는데 마카오에서는 좀 싼 편이에요 그래서 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채 같은걸로 탁구채 너로 그냥 딱 보여주면서 확인하네 제가 오늘 찍은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가든 일본이나 동남아나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잘 깎은 사람은 뭐냐면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장기준으로 보고 오시면 한국에서 잘 깎는 데에서 자기가 마음에 든다 깎는 데에서 앞뒤 옆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여주면 제대로 깎아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 사진을 보여줘서 제대로 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